안녕하세요. 바이프트로즈의 공구아빠입니다. 오늘은 튜브의 밸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튜브의 밸브 종류들이 샘플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 자기네들이 튜브에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밸브들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밸브 캡인데요. 첫 번째로 이 캡은 사실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은 안해요. 그냥 이렇게 닫아주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거 없이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없어진다고 해서 잠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레스타라고 말하는 놈이고요. 긴 거 짧은 거 이제 하이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게 있어야지 바람을 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있는 게 덧놉이라고 부르는 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슈레더라고 부르는 놈이에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밸브랑 똑같이 생긴 놈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 자전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덧놉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되는 거랑 일반 자전거에 사용되는 건 조금 다른데 코어를 여기 빼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활 자전거에 들어가 있는 코어랑은 상당히 다르게 고급스럽게 생겼죠. 이거는 사실상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보기는 거의 힘들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보시면 생활 자전거에 들어가는 이런 축구를 보시면 거의 생활 자전거가 대부분 자전거들을 많이 차지하니까 실제로 덧놉 밸브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런 튜브를 가져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세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무시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고무죠. 이 고무가 자주 낡아요. 그래서 이 고무가 낡으면 고무만 교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얘를 꽂아서 양쪽에 이렇게 선이 있죠. 이 선이 여기 홈에 파진 데에다가 걸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감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 다음에 바람을 넣으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덧놉 또는 우주라고도 부르는데 덧놉이라는 밸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차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여기 이제 보시면 SV 그 다음에 여기는 AV 이렇게 되어 있는데 SV로 라고 표현된 게 이제 슈발브에서 나올 때는 슈레더 타입의 아 프레스타 타입의 프레스타 타입의 밸브를 가진 놈이 SV가 붙고 그 다음에 슈레더 오토라고도 하죠. 자동차 용과 같다 그래서 그런 놈인 AV가 붙어요. 이제 그걸 구별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SV를 한번 열어보면 SV를 열어보면 아까 봤던 것과 똑같은 프레스타 밸브가 이렇게 있죠. 프레스타 밸브가 있고 얘는 이제 바람을 넣을 때는 맨 위에 있는 부분을 열어서 전형 펌프를 사용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어댑터가 있어요. 얘는 프레스타를 덧놉으로 바꿔주는 어댑터고 얘는 프레스타를 슈레더로 바꿔주는 어댑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만약 자동차 수리점에 갔다 그럴 경우엔 얘를 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자전거 매장에 간다 그러면 덧놉을 끼워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낀 다음에 역시 펌프를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바람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고압을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전형 펌프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프레스타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튜브 중에는 튜브 중에는 이 코아가 코아라고 하는 부분이 분리가 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구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가 이렇게 홈이 파져있죠. 이거를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고 딱 맞게 넣고 그 다음에 돌려줘요.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코아가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프레스타 벨브의 코아예요. 이 부분 잘 보시면 이렇게 눌려져 있으면 이 부분이 뜨지요. 그럼 바람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막혀서 바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코아가 빠지는 놈이 있고 안 빠지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빠지는 놈 특히 튜블라 타이어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이런 닭블루 같은 걸 넣어서 닭블루 같이 이런 실런트를 넣어서 펑크를 방지하는 혹은 또 작은 펑크를 막아 얻는 역할을 할 때 이런 코아가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코아를 빼고 닭블루 같은 제품에는 이렇게 넣기 쉽게 이렇게 어댑터가 또 들어가 있어요. 닭블루를 넣어주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어댑터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까지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걸 넣을 때는 여기 이제 구리스 같은 걸 충분히 칠해서 여기에 밀봉이 확실하게 되도록 이 부분에서 이걸 확실하게 안 닫아주면 이 부분에서 바람이 공기가 새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닫아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터라고도 부르는 슈레더 뭐 많지는 않지만 사실 가장 많은 건 덧농 그 다음에 프레스타 그 다음에 일부 슈레더가 되겠어요. 그래서 슈레더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뭐 특별히 뭐 할 거 없이요. 얘는 그냥 이제 이런 펌프를 보면 프레스타 아 그니 그 공기 압축기를 하는 컴프레셔를 이용하는 요런 이제 공기 주입구죠. 이 주입구를 보면 이쪽은 덧높을 넣을 수 있고 요게 슈레더를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슈레더를 넣을 수 있는 요런 주입구를 이용해서 주입구에다가 대고 여기 보면 요 부분을 누르면서 공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들어가죠. 슈레더의 경우에는 공기 느낌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공기를 빼줄 때는 뭔가 뾰족한 부분 같은 걸로 요 부분 끝에 끝에 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부분을 요렇게 눌러주면 공기가 빠지죠. 그러니까 뭐 타이어 튜브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요런 식으로 눌러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공기 벨브의 타입 프레스타, 덧높, 슈레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각각의 바람을 한 번씩 넣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진 그 자전거에 튜브가 뭔지 섞여있을 수도 있어요. 앞바퀴는 프레스타인데 뒷바퀴는 슈레더일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바람을 어떻게 넣느냐 그 다음에 프레스타의 경우에 아까 코어를 어떻게 여느냐 요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특히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닐때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펑크 관련한 튜브와 관련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